한평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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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려오고 한평천지 버전 밀려 타고 배남으로 건너 갈지 그냥 돋은 해는 오고성 삐쳐있고 고산을 아침 안개 영아먹을 돌려 1회에 관약 영아 몰 2 너의 인내 시작 영아 몰 2 너의 인내 그저 태인어신 우리 성군 대양을 창흥언니 삼태육경의 수군천심이요 방백수령의 진한군이라 꽃참섬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창군으로 높이 서서 청증한 익산이요 태인이hen이pad면 흐르는 물은 흐붓고 흐 Hur-pur-pur-pel 마감경인디 용담 멘 맑은 물은 이안이 용화 감치며 등주 옥평굴 굵은 꽃 ders frailer 꽃은 곳곳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화초 문양무니 나무나무 이힘실이요 가지칵은 이곳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아멸이겠니 천안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세상 무한올일상 산후공상은 다가니라 부자형 배워야지 부자형제 부자형제 동북이로구나 동북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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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상고서는 다시 상했던 금으로 다시 떨어져야 돼 상고서는 시작 상고서는 선이 올라갔어 상고서는 상고서는 굿굿굿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고서는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고서는 상고서는 좋았어 진도로 시작 진도로 건너 갈제 다섯 번째 박에서 시작해갖고 갈제는 저기 뭐야 열 하나 제는 열두 박이야 그러니까 진도로 건너갈제 저기 뭐야 건너가 다섯 여섯 박에서 시작해다니 건너 건너갈지 진도로 건너갈지 시작 건너갈지 한 번 더 건너갈지 한 번 더 건너 갈지 금구어 금을 이뤄 합해서 시작 금구어 금을 이뤄 쌓인게 김재로다 일곱 여덟 번째 박에서 쌓인게 김재로다 동사고 던 던에서 5,6,7,8 그러니까 네 번째 던이 나오면 5,6,7,8을 쭉 끌어야 돼 그러니까 총 다섯 박이죠 시작 동사고 던 동사고 던 동사고 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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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보세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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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 거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놀아보세 놀아보세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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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까지 뚝 떨어져야 돼 사도가 뚝 떨어져 보세 보세 그렇게 해야 돼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동북이로구나 동북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선은 강진의 상고선은 진도로 진도로 건너갈제 건너갈제 다행 어우 동북이로 동북이로 동사하던 동사하던 억구 백성 임피사이가 임피사이가 둘러쓰니 거드렁거리고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요 노래를 깔끔하니 소리를 해야 해요 어쨌든 구성 없는 거 군더더기 같은 거 누더기 같은 거 막 닥지 닥지 천한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것은 군더더기라고 그래 안 돼 안 돼 소리가 깔끔치 못하고 기품이 떨어져 소리 기품이 그래가지고 그런 창을 여장시 창이라고 그래 자기 맘대로 막 안 하니까 응? 조백도 뭣도 없어 기분 나면 막 막 막 이렇게 눌려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장 다니고 멋이고 막 무시하고 자기 기분이라 여장시 맘대로 그렇게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소리라는 것은 조백이시야지 여기 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조백이 쓰려고 온 거 아니요 그러지 듣고 그냥 저 쇠다리 개다리 막 붙이고 해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얻었다 그러고 오신 것 아니요 안 그래요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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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소 그럼 이번 게 소수 정의로 이렇게 가다보면 좋은 분들 오셔 그러잖아 뭐 걱정한다요 난 걱정 안 해요 소수 정의로 딱 지키고 가면 또 오셔 그럼 정말 이제 좋은 위원님들이 오실 거야 찬바람 나면 찬바람 나면 찬바람 나면 지금 더워 더워서 조금 응? 우리가 좀 그러지만 괜찮아요 괜찮다 이 말이야 나는 선생님 뭐 드릴까요? 일했는데 있으세요 있으세요 나도 조금만 더 줘보시오 여기다 반만 재워 주시오 더 재우지 말아 에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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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나 주십시오 응 많이 주는 거 안 좋아요 부원장 일어선 김에 그냥 놔두시오 아 일어선 김에 이따가 또 저 미에르 파이버 나눠서 먹어야잖아 아이고 미에르 파이버를 우리 저기가 사 왔단 말이여 저 미에르 파이버를 그냥 가볍게 다니셔야 돼 제발 제발 가볍게 오라고도 저렇게 무겁게 온당게 제발 무거운 거 들고 다니 마시오 그릇이 덜 마셔 그릇이 덜 마셔 아이고 우리가 저기 뭐야 마지막 주에 저녁에는 술 한 잔서 걸치고 갈까 닭주 안 돼 저 정말이에요 아니 쌤 쌤 쌤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쌤 마지막 주에 쌤 마지막 주에 술 한 잔서 걸치고 가자고 닭백이 해갖고 닭백이 해갖고 닭백이 해갖고 너무 정이 없었어 너무 정해서 본 적 머리 없어서 못 썩었어 한 달에 한 번 썩은 해야지 그냥 안주 죽이면 되지 그냥 안주 죽이면 되지 다른 반들은 다 해 여기서 드세요 아니 여기는 안돼 여기는 술판이 금지 여기는 벌레 끓여요 벌레가 끓여요 그러니까 화요반은 마지막 주에 점심을 하면서 술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반만 아직 안 했는데 토요반도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기로 했고 목요반은 매주 하고 있어요 금요반도 매주 해 목요반도 매주 해 목요반도 매주 하거든 목요반도 매주 하거든 목요반도 매주 하고 원래 수요반은 한 달에 두 번 했던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서 우리가 허고 그래도 택배기라도 한 잔 허고 가야지 그렇게 허고 그러다며는 토요반도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화요반도 한 달에 한 번 화요반도 한 달에 한 번 수 토는 한 달에 한 번 목요반 목요반은 주마다 매주 매주 거기 너무 사람들이 서로 너무 좋아해 너무 금요반은 오래되어가지고 너무 정이 깊어서 그렇고 목요반은 그냥 그 회원들과는 화목이 있듭니다 화요반은 화목이 화목 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반이라서 낮술 맨날 먹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 토요반도 마찬가지 토요반도 우리가 늦게 저기 신설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 화목에서 우애해서 떨어질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응? 허리띠 풀자 이렇게 되었어 그랬더니 인사동에 밤을 찢자고 그러데 또 한 분이 난 찢돈 못 오고 찢을 때 내가 도와드리리다 내가 그랬어 헉헉헉 헉헉헉 헉헉 그러면은 다시 한 평천지를 어 음 두어 번 더 해갖고 마무리를 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싹 불러버리고 일단 오늘 끝장을 보고 물론 다음주에도 와서 다 한 번 불러보면서 안 되는 데는 다 내가 고쳐줄 것이야 걱정하지를 말아 이거 계속 우리가 배운거지 공식적으로 배운거는 우리가 지금 원한거 하나 뺐이잖아 사철가는 저번에 배웠지라 신입 회원들 오시기 전에 그래서 사철가도 한 번 더 배울거여 왜 더 배우냐 저기 뭐야 원래 회원님들은 잘하기 위해서 안 배운 회원님들은 사철감거락도 해보는 재미를 갖기 위해서 배울거야 원래 10분 사철가도 다 하진 않구요 응 사후에 만반신수 여기 전까지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배워야 쓰구만 그러니까 이런 호남강이 이제 다 배우시니까 익히면서 사철가르리 두어 개 응 저기 아 예 아니 이 두 분만 그리고 여기 플로라 있었잖아요 플로라하고 셋만 그렇게 배웠었고 나머지들은 안 배웠지 지울도 지울도 지울 지울이 그냥 뭐 하는 척만 하지 지울이 허가디 그러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 응 자 그러면 합시다 예 예 어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동복이로 동복이로 구나 동복이로 구나 동복이로 강진의 상구서는 하나 둘 셋 강진의 상구서는 강진의 상구서는 진도로 건너 갈지 금구어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로 봄 다 Once 一下 One 아 Song 가하드랑 가리고 가하드랑 가리고 가하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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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갖다 떨어지잖아 가하드랑 가하드랑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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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드랑 거드랑 거리고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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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 이렇게 되세요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통복 이렇구나 통복 이렇구나 강진의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건너 건너 갈채 금 구어 금 월 이렇 금 구어 금 월 이렇 구어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동사 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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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이상한 음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거리고 놀아보세 거리고 놀아보세 이렇게만 해야 돼.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딱 그렇게만 깔끔하니 좋아요.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처음부터 거기까지 이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네 번째 박에서 강진의 상고서는 신도로 건너갈제 신도로 건너갈제 금구어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동사고던 옥구가고 백성 동사고던 옥구가고 백성 인피 사이가 둘러 인피 사이가 둘러 일어났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이런거 아니라고 거리고, 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저거 눈스톱으로 쫙 불러보신 다음에 다른 곳을 넘어가기로 할게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길러타고 해남구로 건너갈째 긍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금헌이 산대 육경은 수군천심이요 방백수령은 지나간군이라 꽃창성 높이 앉아 나중 풍경 바라보니 많은 장군은 높이 소사 많은 장군은 높이 소사 층층한 익산이요 편리다면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은 구부구부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이하니 용안처럼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은 흐르구만경인디 Farm 흐르르 흐르는 흐르는 흐르 흐 gilt 이리오 아직 가건 지국 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화멸이 있니 기촌한 무주어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부안을 일삼으니 산홍공상은 나가니라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금고금을 이뤄 쌓인게 김대로 다 동사하던 어둠 백성 빈 사이가 둘러 쓰니 거느렁거그리고 놀아보세 거시기 한번 해봐봐 남원의 봄이 들어 가지가지옥 가루다까지 해봐봐 시작 나무는 봄이 들어 각세가 조무장헌이 나무나무 임신 임신요 가지가지 옥과로다 옥과로다 이렇게 매매커를 끌어올려 과외커가 없어 가지가지 옥과로다 시작 가지가지 옥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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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은?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이 인디 이기기 전한무주고 좋아 썩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 삼은 일 일 일 일 일 일 삼은 일 사농공상은 나가리라 좋아 거기까지는 부자형제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선은 인도로 건너 갈지 금구어 금을 뒤로 쌓인게 김제로다 공사하던 악구어 백성 임피사이가 사이가 하지마곤 임피사이가 둘러왔으니 거허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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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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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가 올라가요 거하드 거하드롱 뭐 그렇게 올라가 거하드 롱 거하드롱 아니야 거하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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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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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세 놀아보세 다시 거드롱 거하드롱 거하드롱 롱 롱 거허드 롱 거허드 롱 거허드 롱 거허드 롱 거허드 롱 그게 그때 5년 전에 배워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내가 거기가 몇 군데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서 내가 다 거기 고쳐준 거야 언젠가는 고쳐주라는 것이 5년 지났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천 번, 만 번 해줘도 안 고치고 그대로 그걸 그 구분대로 가더란 말이야 다 고쳐주는 거야 지금 몇 군데에 내가 안 한 대로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촌스럽고 아주 안 좋은 노래야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여 그렇게 하는 것은 소리답지 않은 것이여이 옷과 하루 이상한 거 그런 거 하지 말아 사이가 인피 사이가 둘러 쓰니 요렇게만 해야지 사이에 뭐 넣지 말아 거허드 롱 거기도 딱 그렇게 하고 해봐 시작 거허드 롱 거봐 안 되잖아 어른지잖아 거허드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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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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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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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드렁거리고 또 안 되지 뜨고 걷어드렁거리고 또 올라가고 걷어드렁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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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거기 만들어 갖고 와 내가 핸대로 걷어드렁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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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세 처음에 배워서 그렇게 이상하게 된 상태에서 5년, 6년이 지나도록 안 고쳤어 내가 호남가를 수천 번을 내가 했을 거구만 하고 가르치고 끝까지 그걸 안 고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상한 것도 하고 계속하면서 그래서 저렇게 안 듣는가 못 듣는가 고쳐줘야지 고쳐줘야지 허는 데 고칠 수 있으리라 안 고쳐? 그래서 내가 그 세금으로 고쳐줬어 귀가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뇌이 그리지 못한게